농촌이나 산간마을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으면 읍내 한번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버스요금 정도로 탈 수 있는 희망택시를 운영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가 마을회관으로 들어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은 읍내 나갈 때마다 택시를 부릅니다. 버스가 오지 않아 인근 마을 중지항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에 편안하게 도착한 어르신들. 요금 미터기엔 7590원이 찍혔지만 7분의 1 수준인 1200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양양군이 부담합니다. 마을로 돌아갈 때도 전화 한 통이면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운영 첫 해인 2015년에 3개 마을 4,159명이 이용했는데 다음에 5개 마을 6,518명, 지난해 6개 마을 1만 96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싸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업체에서는 수요가 늘어 반응이 좋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에도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마을 교통 불편해서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양양군을 비롯해 희망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G1 뉴스 정동훈입니다.